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심혈관 시술 등에 쓰이는 일회용 의료자재 등이 재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요청의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전담 직원 7명을 파견해 열흘 동안 집중 조사했고, 공단 측은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재사용이 의심된다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심혈관 확장 등에 쓰이는 카테턴, 한 개에 150만 원짜리 고가 일회용품, 현행 의료법상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선 환자 동의받아 2차 소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단 측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가능성까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술 내역 등이 담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실지 조사 자료를 지난주 경찰서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조사 분량에 병원 측의 반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혐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관계자는 공단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에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대로 혐의점을 판단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의 인터넷 연결망과 PC방 여러 곳을 디도스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PC방. 한 손님이 두리번거리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컴퓨터 쓰는 걸 중단해버립니다. PC방 컴퓨터 전체가 인터넷 접속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김해의 PC방 3곳의 컴퓨터 200여 대가 수십 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PC방을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김해 씨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21살 강모 씨. 심지어 강 씨는 피해를 입은 PC방의 디도스 공격을 막아주겠다며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막 닭살이 돋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고 할까. 강 씨는 어제 자신이 일하는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사내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해 3시간 동안 접속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상관과 갈등을 빚자 홧김에 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도 민선 7기 4년 동안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섭니다. 조미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예산 10조 3,200여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12만 6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29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김경수 도정.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생태계의 토양이 될 산업별 전략입니다. 창원과 밀양 중심의 기계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스마트 혁신과 나노산업 기반 조성. 김해양산의 양망 항노화 산업과 물류산업 전진기지 구축. 진주 사천의 항공과 세라믹, 한방 항노화 산업. 통영 거제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청년과 여성, 노인,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하고 2021년까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일자리 사업비를 상반기 집행하고,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위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좋은 사례에 인센티브를 줄 기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경남경제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요구해 제출받은 채용비리 제보 문건이 개발공사 내부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실명으로 작성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셈인데, 경상남도가 감사관실과 개발공사 모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내부에서 발견된 직원 답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사 밖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이 답변서가 개발공사 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감사관실 이메일로 답변서를 보낸 뒤 문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삭제했다며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 실명으로 답변서를 낸 사람은 100명 안팎. 경남개발공사 측의 문건 입수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비밀히 유지가 안 되고 하는 자체가 조금 검수시키나죠. 시민단체는 당시 감사관실의 실명 제보 접수 자체가 부적절한 감사 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제보 문건이 고스란히 피감기관에 입수된 것이 확인되면서 두 기관의 실내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밀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으면 공익 제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익 제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망설이고 있고요. 해킹 외에는 문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경상남도. 산화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어떻게 감사관실 기밀을 확보했는지 경상남도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감사관실과 경남개발공사 두 곳을 상대로 동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봉합유원진의 산지에 들어선 예식장 허가 특혜 의혹.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와 공무원 사이의 검은 커넥션 정황을 폭로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 봉합유원진의 팔룡산 자락을 깎고 들어선 대형 예식장입니다. 현임법상 산지에 건축 행위를 할 경우 전체 면제 가운데 기울기 25도 이상인 면적이 4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지난 2015년 담당 구청에 제출한 최초 서류를 보면 사업 부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통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서류를 반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쩐 일인지 해당 업체는 경사도가 높은 곳을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이후 한 달 동안 3번이나 서류를 수정해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최근 3개 기관에 경사도 공개 검증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합, 현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려하지 않고 접수한 부분은 특혜입니다. 4차에 걸쳐서 수치 정도를 변경한 부분을 창원시가 받아준 것도 특혜 중에 상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윗선에 묵인,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특혜라며 해당 업체의 대표는 물론 당시 담당 공무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미 잠재적 허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평균 경사도 조작을 협조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창원시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중공 불허 등 추가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대한입니다. 오늘도 경남지역은 추위와 미세먼지 걱정 모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대기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8도, 진주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지가 없어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cm 내외,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로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도 경남 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눈과 비가 내린 뒤로도 건조함은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는 분들은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서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늘빛은 점점 더 흐려지겠고요. 오늘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하만이 다시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해안 지역도 0도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다시 영하 5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10도, 하동이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와 눈이 내려도 날씨가 추워지지는 않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 13개 초등학교 올해 취약 아동이 모두 260명으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습니다. 남해군이 이동면 무림리에 2021년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 이달 7일부터 캠핑장비를 대여합니다. 진주시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원 100명을 모집합니다. 진주의 차문화를 활성화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한국차문화수도 진주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진주연합차인회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추진위의 목표와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직접 우려낸 차로 건배 제의를 하고 축하 떡 자르기와 회원들의 장기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하동군 영심마을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준공식에서는 사업경과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자 감사 폐수여식과 함께 음악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으로 폐축사를 철거하고 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4,200메가와트의 전력과 7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혼자 사는 노인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이 서비스는 KT와 함께 사물인터넷 센서가 탑재된 발광 다이오드 전등을 안방에 설치하고 8시간 전후로 움직임이 없으면 KT의 정보망을 거쳐 가족이나 담당 복지사에게 문자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복지사는 해당 어르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